저기 셔딘에 고양이가 짖었네 저 쓴하, 쓴하 잘한다고 고양이가 짖는데 좀 진정 좀 시키세요 셔딘에 고양이가 짖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교육을 못 시켰어요 애기라 아 이거 이번 반 첫판이라서 탱커 안해요 아 그래? 그럼 탱커 말고 그거 라신병자에 맞아요 탱커 아닌 라신아꺼에요 실수 높다고 고수면은 저번에 육십 몇 킬 리퍼도 개고수인가? 헤엥? 아 모르겠고 우리 팀 3순하네요 헤엥? 좋댔네요 헤엥? 삼촌한테 꿀 난 남 바꿀생각없어 설마 메이? 안돼! 개저식아 역시 남자란 메이지 저 라인, 쟤 때문에 라인 안갑니다 난 나 어차피 이길생각없어요 야 메이, 야 솔직히 네 메이 보다 내 메이가 더 좋아 메이, 메이, 메이 아 막지전 막지랐죠 솔져 해주실거에요 진병자님 해주실거에요 응 안해? 응 군대 안가? 너 네 메이는 너무 미인 패키지고 내 메이는 너무 팀을 위한 메이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메이 눈에 안 찢었으면 좋겠다 내 메이 얼마나 좋은데 메이 좀 안했으면 좋겠다 왜? 그냥 메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메이가 오버워치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맞아, 위도우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메크리도 겐지랑 솔저만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라신병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파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스토리상 파라가 뭐야 전깃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메르신도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 뚜레이스에 있다 2층에 야 거기 막지마라 아 메인에 메인에 아이 막지마라 이거 겐지온다 겐지 오른쪽 겐지 나 freezer 아 누구 거 Mohammed 앗 엄마 지금 우왕님 우리 반응 한수 어디갔어요 DONF 우와 아 고맨 아 제 탓이었군요 잘 몰랐습니다 이건 뭐야 다 타이밍을 잘못 맞췄구나 어디갔어 얘 안겄겄네 하늘 위에 있어 안돼 나 얼어버렷 키리가 나 못 막아버렷 얼어버렷 개건지 개건 개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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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겐지는 뭐야 개겐지는 개겐지 바나나 먹고 상태가 이상해 아이맥으로 플레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바나나 안주셔도 됩니다 안주셔도 됩니다 경얼굴 바나나 응 니 바나나 없음 응 니 바나나 없음 니 비엔나 터치지도 없음 너 새우깡임 응 니꺼 콩벌레 하하하하하하 참신하다 미친 뭐 뭘 뭘 뭘 뭘 쪼그라들어? 응 콩벌레 아 거기 독이 있어서 일부러 안가고 있었는데 에이소 디아 저 분 다힐 할 수 있잖아 약간 아이쿠 그 육성한지 그 멍청자 할 줄 아는데 야 암마아 암마아 아무것도 해줘야 됐대 잘했죠? 응 잠깐만 걔도 데려와 줄래? 써둔거 도와줄게 나 이미 죽었니까? 나 내가 질 것 같다 야 무중룡 기모치 아 이거 뭐냐 아 맞아 기모치 지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디모.. 난 써야지 모디모디 김오디 모르는 사람 말은 이본모도 안되고 따라가면 안되요 아 얘 메르시랑 데이트하네 가져라 너 가져라 메르시 메르시가 위도우 가져 인성봐 얼려놓고 반가워요 하는거 얼려놓고 반가워요 미친 인성 아 나 진짜 저분 아는척하면 안되겠다 나도 이제 같이 인성 나쁜사람으로 옆으로 가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일로와 일로와 메르시 일로와 일로와 와 메르시 잡으러왔더니 미친 메이가 있다 애플킬라뿌린다 김지충살인용 애플킬라뿌림 살려줘요 야 팔고 아우 야 망치 개무섭네 저거 진짜 아 도발하지마 메르시 잡았다 채팅으로 도발하지마 욕먹어 욕먹어 우리 어 우리팀 겐지는 못하는데 적팀 겐지는 잘한다 좀 비교되니까 적팀 겐지한테 그만 죽어주노 아후가 야 괜히 떨어졌어 아 괜히 떨어졌어 이거 시프트 풀리는거 아니 나는거 뭐라고요 뭐 해 누르면 시프트 한번 더 누르면 시프트 풀리는거 아니 에 알아요 서디가 필요해 왜왜왜왜왜 아 난 누워있는 메리를 때렸을 뿐이야 아니 아니 거기 거기 세 명이 누워있으면 그 중에 메이를 때려야지 당연히 칭찬해줘요 잘했어 잘했어 난 메이 때릴 때가 너무 좋더라 라인하지 아 저팀 라인하트 때문에 내가 계속 뭐야 용검을 뽑을 수가 없네 맘 편하게 다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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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다이피 피 잡았당 맥걸이 맥걸이 아 미친 야 이걸 막아 야 야 잠깐만 이거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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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천장 안돼 개자식아 이거 이거 우리 메이 아니었지 정메이였지 아이 니 왜 안죽음 와 무슨 와 충격적이었어 미친 천장 막았어 아 나 죽어요 나 안죽어 나 안죽는다고 이제 곧 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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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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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겐지튀김 요리사 뭐야 살리게 집엔 peac 선생님 개인적으로 기삭 정우 이 그리고 나ой 잠went 요리사 그런 빌좀 주셈, 빌좀 주셈 아 야 그거 안 막았으면 튕겨서 잡았는데 어 겐지 튀김, 겐지 튀김 겐지 튀김! 냠냠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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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야 나보다 쎄, 나보다 쎄, 나보다 쎄 왜 안 도와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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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뻔해나, 뻔해나, 뻔해나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릴라 잡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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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이러면 오셨어 들어오지마, 들어오면 죽어 일로와, 겐지 겐지 일로와, 겐지 겐지, 안, 안 먹어, 안 먹어 더러워서 안 잡아, 이씨 꽁꽁 멀어라 아, 막, 막, 막 겠어, 꽁꽁 멀어라 빈적 공격을 잘 써야 합니다, 겐지 하아 매크리 어딨냐, 매크리 어디 갔냐, 매크리 매크리 어디 갔냐 매크리 질족 어머어머어머 내가 오니까 이렇게 풍, 풍성한 음량이 나오는구만 솔저랑 파라 중에는 솔저보다 파라가 나요 솔저보다 파라가 나요 솔저가 나중 가면 별로 그렇게 쓸모가 별로 없어요 망치 그 망치 내가 잡아본다 살려줘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 저것은 풀린다 골 있으면 지금이다 아, 샹 저 잘 피하죠 저 잘 피하죠 그거 내가 먹었을걸? 아 벽이 날라갔다 아니 얼릴거면 좀 제대로 얼리는거야 겐지는 어때요? 겐지도 버려요 겐지도 쓰레기 캐릭입니다 쓰레기 캐릭이라기보다 나중간 별 쓸모가 없어요 야, 윈스턴 랜스페어 윈스턴 윈스턴이 짱이에요 야, 방, 방어망보다 딜이 높은 이 현상 이야말로 천재적입니다 죽어라 여기 힐킷이 있어 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제발 와, 저 김메이 쓰레기다 진짜 얼려놓고 그 뭐였지 감장 표현해가지고 통치단 다음에 죽여줘 어 서디가 필요하다 서디가 필요하다 서디가 필요하다 서디가 필요하다 서디 서디 그 스킨 예쁘네 뭐야 나이가 예쁘다 어 나이가 예쁘다 저 스킨 캐릭 3개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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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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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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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디 요 여유야 죽여 이 어디갔냐 이거 아 와 이거 져? 아니 아냐 아니 직이 멀죠 다 잡았는데 이분 프로냐구요? 아니 프로아니에요 저 이 백수에요 백수 어 드립니다 아 겐지도 이거 좀 잘 떴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 잡을 수가 없어 겐지는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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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비네이션! 일단 찍어야지 콤비네이션! 이분 그래! 석헝! 석헝! 니가 먹었구나 저거를 크 61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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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나도 아무도 안 누른다 너무한거 아니냐 자초 아니야 자초 아니야 나 한 휴 남았었어 내가 놀라는데 봐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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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새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연습하는거 솔저 연습하면 편하긴 해요 어 맥클이 좋구요 처음할때 맥클이 라인아르트 윈스턴 이세크릿이 좋은 캐릭터야 딜러진에서 딜러진 아니지만 미르... 메르시가 짱임 아 그리고 핑렬 제일 높은 루시우에요 참고로 그리고 2 2 2 3 4